잠깐만! 잠깐만요!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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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사람 데려가고 왜 이랬네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? 여기 어디야? 파라다이스 편안하게 1박 2 쉬고 가자고 핏버리까지 오니까 너무 좋아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놈은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오 우리 집을 안 하는데 낚시가 두들겨 왔다 땀 쫌쫌쫌하네! 할머니 뱀! 야 진짜 뱀이야? 자 좀 성마 절대 현혹되지 마소니